그래서 정근우 정근우 복합 오케이 소리 콘 그래서 뜻은 원 뿔 그래서 C는 중에 O는 중에서 N는 넷 뜻 합쳐서 콘 뜻도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원 뿔이 뭐다? 계속해서 소리 본 똑같죠? V하고 O, O, A N은 소리나지 않고 소리는 뼈다귀 그래서 뼈다귀가 뭐다? 본 폰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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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를 폰이라고 하죠 폰 폰 폰 전화기가 뭐다? 폰 폰 폰 오 잘했어. 딱 하나 틀렸다. 뭐가 틀렸을 것 같아. 지금 바로 고칠래. 여기다 둘게. 전화기가 뭐라고요? 계속해서 뜻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세 포 미라고도 하고요. 포즈라고도 합니다. 포즈 그 다음 노즈 뜻은 코죠. 오케이. 좋고요. 노즈 계속해서 호울 잠깐만 기다려. 호울 호울이지 호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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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호수 아닌데 호수는 호우스 이게 뭐였죠? 이건 호울이잖아. 호울 아 그럼 구멍이요. 그렇지 호울 을이지 호울은 뭐다? 구멍 구멍. 구멍은 뭐다? 호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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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홀 들어봤지? 블랙홀 네 그게 까만 구멍이란 뜻이고 우주에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구멍 같은 걸 알잖아요. 그렇죠? 블랙이 까만 그렇죠? 검은 구멍이란 말이에요. 호우스 호우스 얘가 호우스지 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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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뿌리 때 쓰는 거 그래서 로즈 로즈 로즈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로즈 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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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뜻이 조금 어려웠는데 맞췄어, 아빠 음 로우 로우요? 응, 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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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생각해봐 그거 한 거 아니에요? 어떤 거? 그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뜻이 조금 어려웠어 로우 근데 쓰기 시험에서 맞췄어 로우 로우 아, 그거 너무 좋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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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응 뭐지? 어떻게 생긴거야? 이거 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나 뜻은 생각 안 나더라고 그 뭐지 그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장민 밖에 안 생각납니다 역할이야 역할 로우 역할이 무 로우 로우 뜻이 조금 음 어려울 수도 있겠네 오케이, 계속해서 로우즈 로우즈 이건 딱 봐도 그냥 그렇지, 로우즈 뜻은 장미죠 장미죠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다 좋아 헐 또 깨끗하게